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하나의 가치는 뭘까? 그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.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며 지나간 세월의 두 눈을 감아본다 그만한 많은 상처로 그대를 괴롭혔는지 이젠 내 돌려줄게 못다한 내 사랑은 오직 나 하나만 믿고 기다린 그대에게 내 모든 걸 다 바쳐 나의 사랑 속에서 내 모든 걸 다 바쳐 나의 사랑 속에 날아갈 수가 있어 오래간만 날아갈 수 있어 조심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2014년 7월 31일 이번 달 또 이렇게 가네요 한 벌린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안에 숨 쉬는 커다린 삶의 조각들이 난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은 나 추억한다면 힘차게 거르리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그 바라진 기억에 널 사랑했다면 네 소리를 드리라 트레이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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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